매일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세상에 너만이 나에겐 산소 같은 힘인걸 종일 걷기만 해도 한 번 봤던 영화도 내겐 행복이야 함께 있다면 가끔은 시인처럼 때로는 아이처럼 조금씩 내가 아닌 날 만드는 넌 똑같은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 중에 너만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 매일 매일 똑같이 지나가는 세상에 너만이 나에겐 산소 같은 힘인걸 길을 걷다 가끔씩 놀라운 걸 알게 돼 세상 온통 너와 닮은 사람만 가끔은 시인처럼 때로는 아이처럼 조금씩 내가 아닌 날 만드는 너 똑같은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 중에 너만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 살아가는 일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생방송 SBS 인기가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MC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김승현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청소년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좋은 음악 그리고 건강한 음악을 선사해 드리기 위해서 SBS 인기가요가 신설이 됐습니다 오늘 그 첫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지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 하면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SBS 인기가요 오늘 첫 무대는요 우리 김정소씨가 준비를 해서 펼쳐드렸습니다 자 김정소의 라이브 스페셜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우연히 너를 보았지 그토록 기도했지만 다시는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한때는 내 안에 너를 또 다른 나라 믿었어 지금의 운명이 달라 서로 다른 두 길을 가지마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아줌마의 곳에서 멀지 않게 내겐 전부이었던 넌 혼자 지키고 살았는데 내가 싫어졌어 내가 싫어졌어 나 왔다며 좋은 기억마저 가져가버려 미언만에 남았어 날씨가 너뛰우슨 잊혜 한때는 내 안에 너를 또 다른 나라 믿었어 지금은 운명이다 서로 다른 두 길을 가지마 네가 행복하길 바랄게 아주 맘 곳에서 보이지 않게 내겐 정말 없네 넌 혼자 지키고 살면 돼 내가 싶더라도 떠날 거면 좋은 기억마저 가져가버려 미움만에 나와줘 제발 널 지울 수 있게 혼자 남은 날이 그리와 함께 그리와 함께 그리와 함께 그리와 함께 감사합니다.